안녕하세요. 봉귤입니다. 제가 오늘은 일리스 케이크리라는 케이크 가게에서 여러가지 종류의 조각 케이크랑 타르트들을 준비해봤고요. 같이 먹으려고 컵티라미슈, 바나나코코넛 밀크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다시 먹어볼까요? 오늘의 조각은 라면? 오늘은 라면을 먼저 먹습니다. 라면을 먹었음. 라면을 먹었음. 라면을 먹었을 때 먹었어요. 라면을 먹었음. 라면이 더 맛있었어요. 라면은 매콤하고 맵다. 라면이 더 맛있고 맛있었어요. 라면이 더 맛있어졌어요. 계란 팽이버섯 새콤달콤 오징어 오징어 닭다리 오징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흐흐흐흐 참깨 오우 바삭 오우 여긴 손이 고파 사이로 사이로 너무 맛있다 치즈가 또 맛있네요 치즈가 아주 맛있어요 단무지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매콤하고 매콤해요 쁘러벅 마요네즈 양념장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